The Cat of Love 호기심의 심련 XSFM XSFM입니다. P-O-D-E-R-A D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워싱턴 DC 바로 옆에는 버지니아주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사연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아주 이스트코스트 파티네요. 대충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데 안 추운지 모르겠어요. 찰리킴 씨가 실명입니다. 유형님, 농축샘인님, 문학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북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북쪽이면 워싱턴 바로 옆에요. 신부님을 가신 거기. 조합노동자 찰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명해서 본명이 찰스킴입니다. 30여 년 전 10대의 나이로 혈혈단신 미국 유학길에 올라올.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씩씩하게 버티며 워싱턴 DC의 작은 조합에서 데이터노동에 종사하는 나름 이민계의 포레스트 건프라 자부합니다. 429 때는 LA 한인타운에서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과 나중에 친해졌고 아 뭐야? 뭐 저도 그래요. 얼마 안 친한데? 저는 앞에까지만 듣다가 본인이 옥상에서 샷건 들고 계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9.11 때는 펜타곤 뒤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과 6년간 같은 오피스를 공유했고 이분이 이거 사기꾼이네. 아니 사기꾼은 아니고 사기꾼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 우리 찰리? 찰스? 이 말투로 사기치는 것이요. 이분이 뭐냐면 술자리에 가면 대화를 주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야 그 흑인폭동 야 내가 그 흑인폭동 때 친했던 내가 내 친구야. 그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찰리씨. 찰리 김씨. 9.11 테러 뭐 얘기 나오면 야 내가 그때 거기 트럭 운전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친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융현동아 같이 이랬다. 케네디가 죽은 현장도 가보았으면 제가 4.29 폭동 현장에서 곱창을 먹었어요. 장난해? 저는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133척으로 깬 자리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냥 커피 마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커피 마셨어. 와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또 있어? 링컨이 죽은 포드 근장 앞에서 회사 행사를 주최한 적도 있는 아 근데 이야기꾼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토리텔러의 재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갈 거를 지금 엮어서 자신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민기의 포레스트 컴프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물론 찰리 김씨에게 매우 호감이 있고 이사연에 흥미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술자리에서 만나죠?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 아니요. 저는 유엠씨가 안 사요라고 말하면 저는 찰리 김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일단 들어봐. 아 뭐 나 두마디도 못했잖아. 일단 들어보라니까. 사실 제가 찰리 김씨 스타일이에요. 공감합니다. 저는. 이래봬도 현대사의 파란만장을 좀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현재 집도 남북전쟁 유적체라고 근데 북버지니아에서 남북전쟁 유적지가 나오나요? 아 이게 좀 땅이 넓으니까 이 사람 진짜 온 페루 국민을 다 인카제국의 전사로 만들어버릴 이런 화술의 소유자예요. 아니 저도 저기 카이사르가 루비콘강 건너던 그 행성에 살고 있긴 한데 나중에 우주시대가 되면 전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게 야 니네 그 상대성이로 나온 행성 알지 지구 내가 거기 출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 35분 걸어가면 윤석열 있어요. 에 하고 있다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심장병으로 좋게 된 사연을 듣고 최초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그 웹툰 작가님 존경합니다. 건승하십시오. 하지만 건강 챙기십시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숨이 차고 때때로 기절을 하여 아내가 안 가면 죽이겠다고 하여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냥 살자니 죽겠고. 약간 그거죠. 아내에게 죽느니... 그렇죠. 피살보다는. 보건소 어전트케어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흐야로 아 나 순간 일본어로 읽었어. 바흐야로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욕 바흐가 싫은 피아노 연습생이 바흐야로 바흐야로 뭐 바흐룸다 이게 뭐야 이게 원래 해외에 오래 계신 분들이 신박한 오타를 좀 내긴 하는데 이게 글자로 보니까 저희 너무 충격적이었어. 바흐야로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시겠다면 바야흐로 갔고요. 코비드19가 창궐하던 시절이라 아 미국 말이죠. 코비드19 아무 보호자 없이 혼자서 절레절레 갔었는데 일단 코비드 검사를 받고 3일 후 월요일에 가보니 코비드가 아니라더군요. 의사선생님께서 코비드가 아니면 피해질환일 수 있다고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먹고 2시간 만에 다 토하고 다시 기절 아내가 그녀의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빨리 가야 한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다행히 코비드19 중인데도 아내는 가치있게 해주더군요.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나니 인도 의사랑 백인 의사가 나오던데 되게 제가 미국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표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겠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서로 잘 지내요. 우리가 움찔하잖아요. 신부 전이라고 이번에서 다른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더군요. 표정이 하도 심각해서 당장 죽을 것처럼 겁을 주더군요. 아우 이게 근데 이렇게 의사가 겁을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심각했던 거예요. 무서움 속에 앰뷸런스를 타고 간 곳은 이식센터? 어? 헉! 심장이식 간이식 등등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시켜 놓는 곳이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억장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니 결국 산소호흡기를 달고 이약물 저약물 주사통에 번갈아 맞으며 새벽 4시마다 간호사님이 들어와서 피를 뽑아가고 물도 정해진 만큼 먹고 넘버원과 넘버투의 양까지 체크당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네. 의학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TV에서 보던 그런 기계들 의사와 함께 들어오는 학생들 대학병원이었군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야단치고 크게 일 벌리는 간호사님들 매일매일은 넷플릭스의 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19 시국이라 가족 한 명 하루 30분만 면회가 가능했는데 미국은 이 정도도 됐군요. 우리는 아예 안 됐잖아요. 아예 안 됐죠. 저희 와이프는 운전을 잘 못한다는 핑계로 봐주지 않더군요. 섭섭할 수는 안 가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요. 섭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은 시내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앞에서 말했듯이 머나먼 역사 유적지. 멀기도 하지만 제 아내는 시력 문제로 멀리 운전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한국같이 금방금방 산이 나오고 건물이 나오는 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시들이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나가 좀 다르네요. 홍콩에서는. 그런데 대륙이다. 그럼 좀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래요? 내가 한 시간 앞에 한 시간 뒤에 갈 곳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도로에서 적응을 못하는 CR가족이신 분들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병실을 벗어나 MRI 있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바퀴 달린 침대를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분 묘하죠. 이게 기분이 묘하다는 걸 아니까 드라마를 찍을 때 꼭 그 시점으로 한 번 찍어주잖아요. 그거 한 번 찍어줍니다. 흰 천장만 계속 보이는 거. 그런데 실제로 드라마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계속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말을 거니까 오늘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저는 약간 응급상황에 탔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용어로 무섭진 않죠.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평시 스케줄드 된 MRI를 타고 가는 거랑 응급실에서 들어가는 거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강아지가 우리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 어휘로 뭐 야매롱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구나 말을 이해를 하고 좀 침착해질 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인데 말투만 심각하니까 그건 무섭죠. 그렇게 한참을 병원 지하 통로로 다니다가 MRI실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통처럼 생긴 구멍으로 온몸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알아요. 간호사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누르라고 버튼 하나를 주시더군요. 그렇죠. 들어가서는 기계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더군요. 차가운 통 모양의 기계는 30초 정도마다 숨을 멈춰라 다시 내쉬어라 이 얘기만 했는데 직관적인 표현이죠.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1분쯤 지났을까 저는 갑자기 없던 폐쇄 공포가 훅 도둑처럼 덮쳐오더군요. 이게 그래서 캡슐텔이나 아니면 작은 텐트에 들어간 기분을 느끼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폐쇄 공포가 오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안이 넓진 않잖아요. 겁나 좁잖아요. 하늘이 시커메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유가 1도 없는 공포 그냥 대상 없는 공포감만 느껴지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더군요. 앞뒤 따질 것 없이 비상벨을 미친듯이 눌렀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달려오셨고 저는 그 중 한 분을 껴안고 어린애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패닉이 세게 오셨구나.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야죠. 네. 빨리 대처되죠. 네. 잘한 거예요. 20년 전에 죽은 제 친구가 피해색 공포를 앓던 놈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좁은 곳에 들어가면 눈이 허옇게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요상한 병이 있었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MRI 들어간 놈이 펑펑 울고 나오자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맞서더군요. 그날 저녁때 한 간호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간호사 너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라고 살갑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부종을 키웠는데 형제처럼 지냈다고 지금도 너무 좋다고 블라블라 사실입니다. 저는 개라면 환장하는 시골 아재입니다. 현재는 경제 문제로 개를 키우고 있지 않지만 동네 개님들이 형님처럼 우러르고 따르는 우리 동네 유지라고 자부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유적지에서 사는 포러스컴프이자 동네 개들의 유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분이 살아남았고 건강하다는 증거가 분명한 게 있죠. 네. 부풀립니다. 모든 게 블러핑. 어떤 시련도 중년 버텨내고 살아남은 중년에겐 좋은 이야기거리일 뿐이죠. 맞습니다.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은 블러핑의 소재.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한 건 그냥 나의 술안주일 뿐이죠. 양인님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문제라 일단 패스. 어쨌건 간호사님은 강아지 얘기가 끝나니 제 침대에 철퍼덕 눌러앉으셔서 다음 달에 당신 남편과 놀러갈 관광 이야기를 내주셨습니다. 전술이죠 이게. 딴생하라고. 간호사님은 캄보디아 출신 신혼부부였는데 신랑 얘기 신혼여행 얘기 등등 이상하리만치의 TMI를 쏟아놓으셨는데 뭐 심심하지는 않아서 제 얘기도 섞어가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해결했죠.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생각했는데 우리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 은퇴하고 봉사하면 저는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병원을 다니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약간 이 보직이 있어요. 실제 병원에 가보면 보통 한국에서는 간호사분들 워낙 바빠서 이걸 못하시는데 맞아요.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걸 해주세요. 커뮤니케이터 전문 전담 역할 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저는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값비싼 보직이에요 이게. 제가 어머님이 예전에 좀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같은 건 성애도 안 차는 투머치 토컷입니다. DNA는 어딘가에서 오죠. 한 번 시작을 하면 같은 병실들이 다 쓰러지는데 그때 종교활동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이런 거 요구하시겠네요. 여기 이 병원은 12인실 없어요? 24인실도 괜찮고? 종교활동 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진짜 와 이거는 TMT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던 게 이야기를 하다 점점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져가시더니 아 그래요? 거기서 나중에 6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인실에서 그런데 너무 재밌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밥이 와서 쫓겨났어요. 한 2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나도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와 대박 사실 우리나라의 간호사 양반들도 다 이거 하라문다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죠. 기회가 없으니 다죠. 그런데 제가 서너 시간마다 계속 잤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들어오시는 간호사님들마다 계속 재미있는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겁니다. 농담 따먹기야 저도 전문가 수준이라 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끝판왕이오십니다. 긴털 치와와 이런 미국 한인 사투리 aka 롱헤어드 치와와 LHC 치후와후와 LHC면 입자가 속기 아닌가요? LHC 저의 입원실에 간호사님의 품에 안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최종 전문가가 등장하네요. 이건 문화 쇼크도 아니고 미국에 30년 넘게 살아온 저도 처음 보는 광경에 황당을 넘어 감격의 도가니로 내몰더군요. 서비스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거 서비스가 아니라니까 치료라니까 이거 나중에 저기 청구할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심약해진 거란 병원 측이 전 간호사님들을 동원해서 스몰토크를 시전하고 급기야 강아지까지 투입해서 저를 위로한 것이지요. 긴털 치와와는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꽤 며칠 동안 병실에 혼자 갇혀있던 터라 간호사님들의 갑작스러운 살가움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강아지의 습격 아닌 습격에 눈물이 날 듯 했습니다. 훈련받은 강아지라 제 엄지와 검지 사이를 끊임없이 핥아주는 게 프로의 근성이었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핥아드는데 원래 걔들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짜증날 때까지 미친듯이 핥기만 하더군요. 그게 더 귀여웠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환자를 기계처럼 핥아주는 프로 정신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저한테 감염병이 옮았을까봐 씻기더니 이제 가야 한다고 이게 약간 되게 다정한 건데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괴리가 되게 웃기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의사는 처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 10미닛 그렇죠. 그럼 뭐 아마 LHC라고 적었겠죠. 아쉽지만 우리 개님은 그렇게 깠습니다. 시첸말로 떠도는 백세시대가 정말 맞다면 앞으로 한참 남은 청춘의 강소처럼 나타난 죽음의 그림자 절박함 속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 중에 우리 치와와 개님의 프로정신이 너무 고마웠던 어느 중년 아재가 고마움을 담아 글을 씁니다. 결국 저는 그 이후로 안정을 되찾았고 MRI도 잘 받았습니다. 관계자님들 반응 보고 괜찮으면 심장의식 얘기도 해드릴지 말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딜을 거시네. 비싼 척하지 마세요. 이형 말리에서 참고로 저는 현재 심장 건강으로는 90% 회복된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네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셨고 잘 극복하셨고 이걸 이렇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즐거운 거죠. 맞아요. 이 양반이군요. 롱털 치화화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한국에 잘 없는 컬러웨이의 간호치화화 되겠습니다. 이 짤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요. 대충 제 생각이지만 환자의 심리 상태가 무너졌다고 개를 보내주는 건 예전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요파씨에 채택될 수도 있겠다는 흑심에 보내봅니다. 유형 및 요파씨 관계자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 챙기세요. 만약에 채택됐다면 긴 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글 수준이 중고등이라 철자법이 틀렸어도 용서를 용서는 칭찬 저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버지니아에서 찰리 올림 찰리 김씨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병실에 들어온다 한국에서는 사실 상상이 좀 어렵죠. 그렇죠. 위생문제 우리는 이런 걸 먼저 떠올리니까요.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적절한 약간 치료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후기를 주신다면 강아지 비용은 얼마가 청구됩니다. 비일을 비일을 한번 인증해 주셔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없이 치화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가 되는가 싶으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한번 위험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고생 좀 했어요. 뭐랄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그 의사가 저 이석증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완전 심각한 멘트로 지금 가장 빨리 가능하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신경과로 달려가십시오. 이렇고 너무 무서워갖고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응급이라고 하니까 다 제끼고 그냥 밥 굶고 저를 MRI를 찍어갖고 위험상황 아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든 거죠. 응급이라고 하면 병원을 일단 다 제끼고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드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구나.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나도 병원으로 일단 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사연 보신 우리 찰리님도 사실은 아내분께서 닥달을 해서 아내에게 죽기 싫어서 가긴 했지만 덕분에 치화까지 치화가 엄지와 건지를 10분 핥아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지지단 번에도 한 번 그 건강 얘기했고 다시 그 후기조로 온 사연이기도 하잖아요. 빨리 가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가는 겁니다. 정말 찰리님도 그래서 이런 이런 개그를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찰리균씨가 제일 잘한 건 엉엉 울고 퍼질러진 거 안 될 때 안 된다는 티를 내는 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로도 의미가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계 안에서 기절해버리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꾹 참고 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